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76탄입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의 방장 붉은태형입니다. 제가 오늘 어제부로요. 유사투자자문업을 접고 추천금액 천만원짜리가 백만원으로 대폭 할인되는 후원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인데요. 후원금,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한 종목에 백만원을 후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76탄입니다. 176탄. 자, 이 종목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4천원입니다. 4천원. 자, 4천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로 깨고 내려가니까요.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냐? 12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4천원짜리가 1200원까지 빠졌으니까 3분지 1토막 난거죠. 자, 1200원에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냐? 지금 140% 올랐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140%가 올랐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거의 다 왔고요. 이제 대공항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전저점 1200원을 깨고 내려가서요. 얼마까지 빠질 수 있나? 자, 500원 이하. 많게는 3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300원. 자, 현재가에서 이번에 바닥이 1200원이기 때문에 대공항이 오면 1200원에서 그냥 절반만 떨어져도요. 500원입니다. 500원. 자, 맥시멈 500원으로 잡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내 잠재자산 4천원만 찾아 먹어도 약 800%의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동전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요.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자, 원래는 이 종목이 추천 금액이 천만원인데요. 제가 수익사업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저를 만나서 대박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죠. 그래서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회담, 특별 대담 방송을 보고 제가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단 한 명이라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자. 그래서 제가 어젯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접는다라고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서요. 이제 멤버십 회원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자, 멤버십 회원 제도는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지불을 해주시는 건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단기 순위기 약간 좀 손실이 오기는 합니다. 손실이 오기는 해도요. 회사의 업력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면 동전주를 사셔도, 이런 종목을 동전주를 사셔야 돼요. 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12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맥시멈 5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500원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약 800% 대박이 터지는 건데요. 이 종목의 고점이, 고점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만원입니다. 만원. 그래서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는다 그러면은 한 800% 이상은 될 것이고요. 500원 이하로, 제가 아까 제 최악의 경우 300원까지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현재가가 2600원인데 제가 이 종목을 300원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그렇지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1400포인트였을 때도 이 종목이 1200원을 깨있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저 종목은 1200원이 깨지면서 500원까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경기침체가 아니면 종합주가 회복이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늦게 회복을 하게 되면은 뭐 500원에서 깨고 3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요. 아무튼 저는 이 종목의 맥시멈 금액을 500원으로 잡을 건데요. 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빠진다라고 하면 이건 쇠뽕이 터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조상이 우리 손주, 손녀 잘 먹고 잘 살라고 금액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시면서 가장 문제점이 생기는 게 뭡니까? 주식에서 100점 100승 하는 비교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매수를 해놓고 지금도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빠지면은요. 여러분들은 웃으셔야 됩니다. 왜? 더 싸게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고요. 매수를 해놓고 손절을 치지 않을 종목만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백전백승을 하는 비결입니다. 자, 단기 주자자는 저희 카페에서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최하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까지 그렇게 해서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에서 1000% 대박을 터뜨리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 종목 500원에 제가 매수신호를 보냈는데요. 500원에서 최고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약 800%고 자, 4,000원을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은 제가 목표가를 얼마를 잡아드릴 것이냐 9,500원에서 10,000원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운에 따라서 2000%가 넘는 수익도 가능합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을 제가 안내를 잠시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방법입니다. 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국민기업 관성 후원 이렇게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요.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유사투자 자문업을 접은 것은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뭐 물려받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만들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추천하는 금액에 비해서 성격상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어제부로 과감하게 유사투자 자문업을 접었습니다. 접고 지금 후원금 제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이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보시고 100만원 아끼지 마십시오. 그만한 대가, 그만한 수익률 여러분들한테 안겨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이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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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